내가 미국 투어한 국내 아티스트 중에 제일 많은 도시에서 공연했대. 근데 기억이 잘 안 나. 또 너에게, 또 너에게 가라앉기 바보 가라앉기, 가라앉기 저 바다에 밀어줘 저 바다에, 저 바다에, 저 바다에, 저 바다에 I'm drowning like an angel I'm in the middle of dying, 한 번은 내 삶의 현실, 두 번은 세상의 연민, 세 번은 사랑의 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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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My love, my love, 나를 재물의 받침, 빌어 빌어, 너는 재물의 빚짐. One across me Even stronger One across me Even stronger Even stronger Even stronger Even stronger I am Yellow Even stronger Love seri The Revelation Factor The Revelation Factor 내 삶의皇아 Alright 여 Oberst 내 비의 구경을 다 예 무슨 소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랜만에 LA 갔는데 사실 좀 떨렸어요 뮤지션 시피카로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도 되고 그랬어 야빈은 내 아트 디렉터인데 얼마 전부터 같이 작업하기 시작했고 정말 특별한 아이오 오리지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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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왔어요 사실 여기에서 왔어요 이게 정말 귀엽고 어두스 아이들이 많이 봤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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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지막 그녀의 그 이제 이 마지막 이 마지막 이 마지막 이 마지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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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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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그거 쉬울라고 진짜 어? 아니 원래 요정도만 쉬울려고 했어 여기까지만 너 거위보고 올래? 이건 안 할게 그냥 사바사로 갑니다 사바사! 지크아 유 레디? 아 레디네 사바사! 오! 비쥬! 여기가 더 편해진다 제 힐이 흩어져 비니언 지금 위드거든요 올라가시면 바로 주실거에요 1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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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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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3번 2번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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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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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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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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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5번 5번 철이 너무 컸다 아이고 아, 도전 이때까지 시즌이 손엽이가 선글라스도 안 주고 내가 따뜻하게 입어 달라고 했는데 어? 패딩도 안 주고 지금 이렇게 입고 감기거리는 없죠 돈을 오프닝 바이브 bli어 이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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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말하는거야? 화이팅! 사진을 찍은거야!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사진!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투어 반했어! 기분이 좋네 기분이 너무 좋다 지금은 그냥 렌즈 때문에 눈이 아파서 눈 감은거고 감췄다 진짜 감췄다 진짜 먹고싶다 짝두기랑 짝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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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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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기다려 주세요 여기가 다 쉬고 여기가 다 쉬고 그래, 예, 맞춤 그래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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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Yeah, you are. You're like- you feel like you're so different your music and your style and everything about you is so like new and different It's so fresh that it doesn't seem like you're from this planet But like that's like the raw shit 제발, 제발! 한국인 팬들 만났을 때 미워했어. 신기하고 막 진짜 나 보러 찾아왔다는 게 미투어는 완전 정신이야. 계속 다음 도시, 다음 공연. 싫든 좋든 앞으로 밖에 못 가, 뒤는 없어. 이왕 가는 김에 그냥 가자. Just go. 이왕 가는 길 언제든 앞으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